22만 64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송레오텍입니다. 한송레오텍, 은, 은 동사의 주요 사업으로는 OLED 매스 공정장비 사업 및 OLED 박막 봉지 공정장비 사업, OLED 마줄 공정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OLED 제조 공정 중 핵심 공정인 유기물 증착 공정 관련된 파인메달 마스크, FMM 장비 및 검사 장비를 주력 제품으로 박막 봉지 공정과 모듈 공정 관련 장비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음 마스크 공정의 전체 장비를 제조해 국내 및 해외 글로벌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에 납품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LCD, OLED 등 디스플레이 관련 FPD 장비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며 경북 구미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은 OLED 마스크 인장기 및 검사기류 등이며 LG전자, LG디스플레이, 보등이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주요 고객사임 대시 FFM 텐션 머신, IQC 마스크 장비 등의 마스크 라인 공정 장비를 생산하고 있으며 OLED 박막 봉지 공정 장비, OLED 모듈 공정 장비 등으로 사업 확대 중 재무 대시 글로벌 경기 회복세 및 전방 디스플레이 산업의 업한 개선으로 OLED 공정 장비의 해외 수주가 증가한 바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크게 성장 대시 연가 구조 저하의 영향으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동기 대비 확대. 그러나 금융자산 평가 이익 발생 등 금융 수지 개선되며 영업 손실 규모는 축소 대시 LG디스플레이의 중소형 OLED 투자 본격화 및 중화권 OLED 투자 확대, 양호한 수주 잔고 확보와 두 차전지 소재 사업 강화 등으로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12월 20일 11시 36분 기준, 장중, 한송레오텍의 시가 총액은 90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한송레오텍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88위입니다. 한송레오텍의 상장 주식수는 5909만 670일 후 6주입니다. 한송레오텍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송레오텍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0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34.8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5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71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21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91배, 52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관은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번지억원, 4억원, 마이너스 4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억원, 마이너스 6억원, 마이너스 27억원입니다. 한송 네오텍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08번지 84%이고 유보율은 670.42%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50.19이며 전일 대비해서 1.98-0.0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4.38이며 전일 대비해서 2.84-0.4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송 네오텍의 2022년 12월 20일 11시 36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5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1530원과 동일한 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153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송 네오텍의 총가는 1530원이며 주가가 한송 네오텍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한송 네오텍은 거래량 공축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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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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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공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한송 네오텍 추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십시오. leven은 사람들의 전공에 설치하였습니다. 소세하게 대비가 설치하였습니다.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